안녕하세요. 요가은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루 필수 에너지 수련입니다. 전신을 시원하게 늘리고 힘도 함께 길러보아요. 배트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등을 곧게 펴니다. 내 골반, 어깨, 정수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두 눈을 감은 상태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목으로 원을 그립니다. 부드럽고 섬세하게 반대쪽으로도 목으로 원을 그리며 긴장된 목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숨 들이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쉬며 팔을 뒤로 크게 돌려 내립니다.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내쉬고 뒤로 돌려 내리고 한 번 더 숨 들이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를 접어 선인장 자세 윗등을 조이며 등의 힘을 느껴보세요. 어깨 활짝 열고 팔을 내립니다. 양손 매트를 짚고 발 볼을 세워 다운독 엉덩이를 하늘 향해 들어올립니다. 무릎을 한쪽씩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며 다리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를 곧게 펴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잠시 발 뒤꿈치 한 번 더 바닥 향해 지그시 누릅니다. 한 발 한 발 매트 앞으로 가지고 와 팔꿈치 반대쪽을 접고 상체를 무겁게 툭 떨어뜨립니다. 상체 좌우로 가볍게 흔들흔들 잡은 팔을 풀고 오른손 바닥 왼팔 하늘 향해 들어올립니다. 오른 무릎을 깊숙이 접고 왼다리를 쭉 펴니다. 바꿔서 왼손 바닥 왼다리 접고 오른다리 펴니다. 오른팔 하늘 높게 오른손 다시 바닥을 짚고 마시며 아르다 웃다 나사나 가슴을 펴고 내쉬며 복부 허벅지 밀착 웃다 나사나 마시는 숨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 일어선 자세 내쉬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산 자세 눈을 감고 잠시 호흡합니다. 두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어깨를 활짝 펴줍니다. 사이드 스트레칭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두 번째 손가락만 남기고 깍지를 낍니다. 두 팔을 왼쪽으로 보내며 오른쪽 측면 골반 스트레칭 가운데로 돌아와 다시 한번 반대쪽 두 팔을 오른쪽으로 보내 왼쪽 골반과 옆구리 스트레칭 돌아와서 이번에는 오른발을 왼쪽 대각선 방향 뒤로 뻗습니다. 상체 왼쪽으로 기울이기 중앙으로 와서 반대쪽 왼발을 대각선 뒤쪽으로 뻗습니다. 두 팔을 오른쪽으로 보내 왼쪽 측면 늘리기 가운데로 돌아와 깍지를 풀고 팔을 내립니다.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높게 손바닥 맞대고 내쉬며 골반에서 깊숙이 접습니다. 마시며 척추를 늘리고 반틈 상체 일으키고 내쉬고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 배를 매트이 됩니다. 마시는 숨에 가슴을 들어올려 코브라 자세 내쉬며 다시 배를 내리고 엉덩이 들어올려 다운독 부드럽게 호흡하며 내 어깨 척추 한 번 더 늘립니다. 한 발 한 발 매트 앞쪽으로 와서 마시며 아르다 웃다 나사나 내쉬며 웃다 나사나 복부 허벅지 밀착 마시며 일어선 자세 두 손 머리 위로 내쉬며 가슴 앞에서 합장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내쉬며 상체 깊숙이 숙입니다. 마시며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플랫백 내쉬며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 팔굽혀 차투랑가 배를 매트에 댑니다. 마시며 코브라 가슴을 들어올리고 내쉬며 가슴을 내리고 다시 다운독 아도무카 수바나사나 시선 양손 사이 한 발 한 발 매트 앞으로 가지고 와서 마시며 등을 평평하게 아르다 절반 내쉬고 복부 허벅지 밀착 웃다 나사나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일어선 자세 내쉬며 두 손 가슴 앞에서 합장 잠시 두 눈을 감고 호흡합니다. 자 이제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높게 내쉬며 상체 깊숙이 접습니다. 마시며 등 평평하게 가슴 펴고 내쉬며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 팔굽혀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며 발등 내리고 업독 두 팔을 곧게 펴고 내쉬며 다운독 엉덩이를 뒤로 밀어 올립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다리 들어올려 스릴 레그독 내쉬며 오른발 양손 사이 트위스트 런지 왼손 바닥 오른팔 하늘 한 손 한 손 오른 무릎을 짚으며 상체를 일으킵니다.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평행 몸통을 왼쪽으로 돌려 전사 자세에 이 두 팔을 넓게 뻗습니다. 왼발 90도 틀어주세요. 마시며 역전사 자세에 오른쪽 측면 늘렸다가 내쉬며 돌아와서 전사 2 스칸다사나 오른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살짝 돌리고 깊숙이 앉습니다. 왼 발은 하늘을 향하도록 허벅지 안쪽의 깊은 자격을 느낍니다. 손 바닥을 짚으며 두 다리를 펍니다. 두 발은 평행이 되도록 다리를 옆으로 넓게 벌린 전굴 정수리 매트를 향합니다. 복부에서부터 끌어당기는 힘을 느껴보세요. 엉덩이 너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살짝 앞쪽으로 가져와 발 볼에 무게 실어주세요. 상체를 살짝 일으켜 이번에는 왼 다리를 접고 오른 다리를 뒤로 쭉 펍니다. 하이 런지 매트 뒤쪽을 향하고 있어요. 가슴을 들어 올리며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하프 스플릿 오른 무릎을 매트에 대고 왼 다리를 펍니다. 배는 왼 허벅지 가깝게 다시 왼 다리는 접고 오른 다리는 펴서 하이 런지 준비 자세 매트 앞쪽으로 돌아와서 오른발 뒤로 보내 다운독 왼 다리 들어 올려 쓰리 레그 독 왼발 양손 사이 트위스트 런지 오른손 바닥 왼 팔 하늘 향해 들어올립니다. 가슴을 측면으로 틀어주세요 한 손 한 손 왼 허벅지를 짚으며 상체를 일으키고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뒷 무릎을 곧게 펴줍니다.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고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전사 자세 2 오른 발도 90도 틀어주세요. 오른손 뒷 허벅지 왼 팔 왼 귀 옆으로 역 전사 자세 왼쪽 측면을 늘렸다가 다시 전사 자세 2로 돌아옵니다. 왼발을 바깥쪽으로 틀어 스칸나사나 엉덩이를 깊게 낮추어 앉으며 두 손은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하체를 시원하게 늘립니다. 오른 발가락은 하늘을 향하도록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다시 다리를 넓게 벌린 전굴 자세 두 발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정수리 바닥을 향해 상체를 깊게 숙입니다.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접어주세요. 매트 뒤쪽을 바라보며 하일런지 준비 자세 오른 다리 접고 왼 다리는 펴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척추를 길게 늘립니다. 마시고 내쉬며 하프 스플릿 왼 무릎을 매트에 대고 오른 다리를 펴니다. 배를 오른 허벅지 위쪽으로 가져옵니다. 최대한 가깝게 다시 오른 무릎을 접고 왼 다리를 펴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매트 앞쪽으로 돌아옵니다. 왼발 뒤로 보내 다운독 시선 양손 사이 한 발 한 발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마시며 가슴을 들어올려 등을 평평하게 그대로 무릎을 접어 의자 자세로 올라올게요. 양팔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두 발은 모은 상태로 꼬리뼈를 안쪽으로 살짝 밀어넣고 아랫배는 더 집어넣어 당깁니다.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오른발은 그대로 놓고 왼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무릎을 깊게 접었다가 오른 무릎을 펴니다. 가능한 만큼만 다 안 펴도 괜찮아요. 오른 무릎 접었다가 폈다가 한 번 더 반복 이제 뒷발을 뒤로 멀리 짚어 하일런지 자세 양팔 머리 위로 가능한 만큼 팔을 뒤로 멀리 뻗습니다. 심장 높게 들어올리고 그대로 뒤로 돌려 팔을 내립니다. 뒷발을 45도 각도 살짝 앞쪽으로 가져와 피라미드 자세 배를 허벅지 위에 얹습니다. 오른 다리와 왼 다리에 깊은 자극을 느껴보세요. 다리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른발을 뒤로 보내 다운독 반대쪽 갑니다. 한 발 한 발 매트 앞쪽으로 두 발 모읍니다. 마시며 등을 평평하게 그대로 무릎을 접어 의자 자세로 올라올게요. 양팔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무릎을 살짝 뒤쪽으로 집어넣고 발 뒤꿈치에 힘을 느껴보세요. 꼬리뼈는 안으로 말아넣고 가슴은 더 위로 들어올립니다. 두 손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이번에는 왼 다리 고정하고 오른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왼무릎을 접었다가 폈다가 두 번 더 접었다가 폈다가 다리의 힘을 느껴보세요. 오른발을 뒤로 멀리 짚어 하일런지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가슴을 위로 끌어올리며 팔을 뒤로 멀리 뻗습니다.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며 그대로 두 팔을 뒤로 돌려서 어깨 크게 회전시켜 손바닥을 집습니다. 오른발 45도 각도 피라미드 자세 하체의 시원한 자극을 느끼며 척추를 곧게 뻗은 상태로 배를 왼 허벅지 가까이 가져옵니다. 두 팔을 앞으로 멀리 뻗어도 좋아요. 왼발을 뒤로 보내 다운독 마시는 숨에 플랭크 내쉬며 팔굽혀 배를 매트에 댑니다. 두 무릎을 접어서 발을 모아주세요. 손 뒤로 보내 발을 잡고 가슴을 들어올릴 거예요. 두 다리를 뒤쪽으로 밀어내며 가슴을 조금 더 위로 높게 들어올립니다. 어깨를 활짝 열고 등을 수축하고 몸의 앞면을 열어줍니다. 한 호흡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고 잡은 발을 놓아주세요. 오른쪽 뺨을 매트에 대고 휴식 왼쪽 뺨을 매트에 대고 휴식 자 이제 몸을 뒤로 돌려서 등을 매트에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접어 가슴으로 안아줍니다. 등허리와 고관절을 시원하게 오른 무릎을 왼 무릎 위에 포개어주세요. 그리고 트위스트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오른 다리로 왼 다리를 지그시 눌러 엉덩이 쪽 근육을 한 번 더 깊게 스트레칭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와서 반대쪽 왼 무릎을 오른 무릎 위에 포개고 두 다리를 왼쪽으로 넘깁니다. 왼 다리로 오른 다리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좋아요. 가운데로 돌아와서 팔다리를 쭉 뻗어 편안히 눕습니다. 사바하사나 전신의 긴장을 모두 풀어줍니다. 3분간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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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손과 발, 손목과 발목을 움직입니다. 두 손 깍지 끼고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서 팔과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며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마시며 팔다리 위아래로 내쉬며 깍지 풀고 긴장도 풀어주세요. 무릎을 접고 몸을 한쪽으로 돌려 눕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준비가 되면 천천히 앉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수카사나 다리를 자연스럽게 교차시키고 양손을 무릎 위에 얹어줍니다. 바닥과 닿아있는 나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를 느낍니다. 지면에서부터의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내 몸을 감싸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좋은 양분이 될 거예요. 오늘도 시간내요. 이렇게 함께 수련하고 호흡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Namaste 여우와 함께 Cott mani 감수 설은 여우와 함께 눈앞에 왕 남는 해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